지난 4월 28일 개통한 충남 금산군 재원면에 있는 워령산 출렁다리입니다. 높이 45미터의 무주탑 형태로 총길이는 275미터이고 폭은 1.5미터입니다. 이곳에 올라서면 금강 상류의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제1주차장에서부터 출렁다리까지는 약 10분 정도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요. 경사진 계단을 오르려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르다 보면 힘든 걸 잊을 수 있답니다. 이 출렁다리는 대형 태풍급 풍속인 초속 61미터까지 견딜 수 있고 최대 1500명까지 동시에 통행할 수 있으며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산과 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수년 전부터 운영 중인 인공폭포와 함께 이번에 새롭게 출렁다리가 개통됨에 따라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골 유원지 1원에 월영산과 부엉산을 잇는 출렁다리에 오르면 이런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원골 유원지는 인삼 어죽으로 유명해서 평소에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으로 한층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휴장한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골 유원지는 zur 상태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geschwind weitere 사이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